우리 한번 The Mute House 이라는 공포 게임 한번 같이 확인하자 그럼 이거는 진짜 그냥 옛날 바이아하... 옛날 바이아하자드 좋아하면 이 게임은 아마 완전... 이건 뭐야? 완전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도 돼요? 완전 같죠? 완전 같죠? 약간 그... 오 근데 로딩 타임 좀... 로딩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아이고 여기 무슨... 음... 뭐야 이거? 오케이 그냥 식사 준비됐지만 누구를 위해? 아 저를 위해 전 저 밥 먹고 싶어요 이거 뭐야? 와 맛있는데 다이앤니라는 여자네요 어... 그... 무슨 죽은... 죽은 사람? 그럼... 그럼... 주인공이... 우리 주인공은... 오 잠깐만... 무슨 소리 들었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혹시... 아 탭! 여기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 equip... 이거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아이고 왜 이런... 왜 이런거 애니메이션 못해요? 그냥... 그... 탈이 애니메이션 좀 필요해요 이거 뭐야 이거... 계속 가자... 근데 우리는... 잠깐만... 우리는 엄청 잘생겼는데... 아... 예쁘다... 예쁘네요... 어... 내려가야하네...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저 내려가고 싶은 것이 아네요... 아래층에서 항상 무슨 이상한... 이상한 일이 많이 있을 거요... 어디야 어 잠깐만 누가 놓게 했어 잠깐만요 누가 테이블에서 누가 문을 놓게 했습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혹시 여기 뭐가 들어있나? 아 이거는 냉장고야 근데 열면 안돼요 오 혹시 단약인가? 오케이 도대체 우리 왜 여기 그냥 단약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집주인이 그냥 여기 단약 놓아요 이건 좀 이상하진 않아요 오케이 들어가면 안돼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고 다시 올라가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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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요? 아 여긴 완전 어둡네 문조차 못봐요 아 여기였어요 네 바이오화즈라 옛날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영향 미치기 되었어요 다시 저기야 근데 마.. 맛있어 보이네 그거 뭐야? 무슨 생산인가? 오케이 우리 일단 아 메인활로 돌아가자 여기 뭐 있을까 당연히 진짜 제작팀인 로딩타임에 좀 신경써야 돼요 여기는요? 여기 들어가자 여기도 무슨 점비가 점비게임인가? 그거 궁금해요 오우 오우 당신 어떻게 그런 꼴이 되었어? 일어난 것이 아니지 나? 진짜? 검은트 없어? 그냥 진짜 우리 경찰이지만 우리 지금 할 말이 없어? 진짜? 여기 시츠가 있어 근데 이거 왜 블링크 하고 있어? 오케이 우리 그냥 신경 안써 우리 일원경찰입니다 우리 그냥 푸우 시츠가 아 집마다 시츠가 있죠 스네이크? 잠깐 스네이크 페인팅? 이건 뭐야? 오케이 우리 무슨 이상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어 여기 하나 더 있네 얘는 진짜 그냥 푸우 아 이거 아마 옮길 수 있지만 뭐가 막혀야 오케이 음 여기 다른 할 거 없고 나는 당신 지금 일어날 거야?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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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타임 어이 이거 뭐야? 이 그림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아 잠겨있어요? 어 까비 이건 뭐야 가끔은 아 잭이만 있고 책장이네요 여기 들어가자 어 다 잠겨있어 거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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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체크 오케이 밑은 뭐가 이런지 여기 여기 찾을 거 없나? 도어 오케이 저는 경찰관이었으면 아마 지금 그냥 백업 좀 전화할 거야 로딩타임 로딩타임 헉 왜 왜 왜 이건 뭐지 라이터 우리 라이터 찾았어 오케이 우리 이거 쓰면 안 돼요 hak 고를빠는요자 그림 어디야? 오우오오오 오우오오오 어 이거 진짜 컴온 할 수 있어 아 다행이다 могcreّ어 잘 됐어! 잘 됐어! 당신은? 살아있어 아직?! 오오.. 오께 루츠?! 진짜 여전히 코먼트가 없어? 그냥 Megan models 어둠께 acht... 코먼트 있어야지 할 말이 좀 있어야지 배믹당한 것이 아니 seeing them 이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그냥 그냥 점비들이 그냥 있어요? 아니면 어우 여긴 뭐가 있어 정말 봤는데 어? 플라스크? 그 뭐야? 아 무슨 게스야? 오케이 이거는 어디에 서야 할 것 같아요 뭐 계속하자 계속하자 아 무슨 성의 그림이네요 두 스네익스 페이싱 이즈아다 아 뱀 두 마리 서로 보는 거 오케이 혹시 이거는 아니 칸스 근데 이것도 쓰 아 혹시 여기 넣어야 돼? 여긴 넣어야 하나? 음 이 편 아마? 이것도 안 되고 아 F버튼 오케이 우리 어 그런 그림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오 사라졌어 사라졌네 아니 여기야 ㅋㅋㅋㅋ ㅋ 오케이 우리 이미 여기 들어갔어? 아 아직 안 들어갔네 나이스 어 거기 애가 있어 여기 안들어갔냐 여기 뭐야 무슨 우리 열쇠 찾았어요 아이구 저는 이거 플레인 텍스트 무슨 테스트 섭젝트 오케이 무슨 실험 여기 해봤어요? 어허 오케이 아 무슨 실험할 때 문제가 생겨서 그 이 이 의사님 우리 아까 찾았던 그 게스 게스병 만들어냈어요 오케이 우리 이런 거 가져가기 싫어 히로도 테라피 약간 무슨 상처 있으면 그런 리치 그 약간 그 웜 같은 거 써봤어요 옛날에 저는 이거는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헬스 아이템이 아니지 이거는 헬스 아이템이 아니지 이거는 헬스 아이템이 아니지 여기도 시즈가 하나 더 있어요 당신은요? 리치 그거 아마 진짜 헬스 아이템인 것 같아 본 적 있는 그림 본 적 있는 그림 오케이 여기로 가서 아이템 이상한 곳에 누운 거 가지 오 여기도 무슨 오케이 열쇠 그냥 두고 가면 안 돼요 아 열쇠 어디 있는지 알려준 거예요 도사관에 하나 있고 도사관에 하나 있고 아 도사관이 라이브는 벤스 도사 없으세요 도사관이 라이브는 벤스 도사 없으세요 도사관이 라이브는 벤스 아 이거는 안전방이야? 여기 혹시 그런 상자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필요 없는 아이템 좀 투구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아까 읽었던 말이 맞았어요 그냥 저장한 것이 많이 걸리네 네 세이프티룸 다이언 죽다 관심 없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오늘은 전 그냥 아이템 두고 아 나이스 오케이 이거 아니 여긴 와요 나이스 열쇠 가져가고 아 라이터 아 모르겠는데 아니야 가져갈 필요가 없어 나가면 안 돼요 아마 올라가서 거기는 잠긴 문이 많이 있었어요 자는 열쇠 아마 거기 어어 이마 당신 어디에서 왔어 우리 그냥 지나가 지나가도 돼요 나이스 잘 됐어 잘 됐어 수바이블허러 이잖아 우리는 우리는 우리 아 잠깐만 여기도 아 우리는 그 혹시 여긴 문이 있었지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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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는지 확인하자 여기 뭐 있는지 이거는 좀 무서워 보여요 저는 라이트 있는지 오오 거기 하나 더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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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전전 오오 우리 우리 점점 단약이 없어졌어 얼마나 남았어 오오오오오오 큰일이다 자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이런 큰 집에서 어 여기 혹시 다시 세이브 룸? 네 아 잠깐만 리치 오케이 리치 뭐야 하 이거는 재미있는데 이거 헬스 아이템이지만 악효과가 있어요 헝 재미네 굳이 우리 여기 두었던 아이템 어 이건 좀 이상하다 우리 다른 안전방에서 아이템 두었는데 그는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건 좀 아쉽다 그거 연결되면 안 돼요 그거 좀 리치는 그냥 그런 작은 작은 통물이에요 그냥 피 먹는 그런 작은 가끔 호수에 들어있는 그런 어 좀 그런 통물이에요 오케이 여기 다른 거 아마 없어 어 고양이 수다듬지 못해 어 갓게임이 아니에요 거머리? 거머리라고 해요? 아 몰랐어 몰랐는데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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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머만 우리 단약 좀 필요해요 까위 단약 좀 주세요 오우 여기는 열쇠가 있다 나이스 여기 혹시 아 우리 다시 여기야 오케이 여기 찾 아무것도 못 찾는데 아 열쇠 찾았어 그 도서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 여기 뭐가 있나 석은 야채 이 게임은 그냥 기임만 보다는 게임패드로 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케이 가져가면 안 돼 한번 다시 저 좀비 완전 이사해 보여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케이 근데 근데 그다지 아하 큰거 아아 저는 이거 쓰고 싶어요 아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까비 아 여기 도서관 아하하 우리 도서관 찾았어 오 맛있네 아이템 많이 있길 아이템 많이 있길 아 근데 책밖에 없네 올라가자 역시 역시 멋있는 그림 나 우리 혹시 여기 그 그림 찾을 수 있어요? 뱀 그림 주화 유튜브로 어 으어 대표하는 중요한 얘기 아니 아 다행이다 문이 하나 열어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다시 메인 홀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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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마 일단 일단 여기 산 베 하하 좀 걸렸지만 좀 걸렸지만 벗을 풀었어 아 혹시 이거 지금 열었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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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괜찮은데? 오우 이 그림이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오우 오케이 눈 눈 닫아 왜 왜 여기 열 수 있어요 여기 열 수 있어요 아 다시 오케이 다시 다 어? 허 우리 다시 단장 많이 찾고 있어요 이거 다시 열어 열 수 있을까요? 나이스 아 이거는 이거는 닫으면 이 눈 닫으면 아까 열었던 그 문 다시 닫아요 아 아 아 오케 우리 지금 그냥 예?... 지금 그냥 바닥에 누우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에요 근데 이거는 음 오케이 이거는 안 돼요 여기야 그린스네이크 아우리 지금 그 다른 방에 들어가 있었어 우리 그거 왜 못 봤어 여기 있을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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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경 쓰는 데 아무 쓸데가 없어 어... 건너편이었죠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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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이 좀 있어요 아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우리 지금 뱀그림 찾았다 뱀그림 여기 두자 열어주세요 노이스 허어어어 잠깐 우리 잠깐 찾았어 어 오케이 여기 다른 거 있나 오우 오우 우리 이거 혹시 샷간으로 열어야 되노 아 아닌데 누구지 아 그냥 거기 있어라 이게 다야? 여기 문이 있어요 아니 우리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이거 진짜 다야? 여기 샷감밖에 없었어요? 컴온 우리 다른 아이템 좀 필요해 아니 진짜 여기 다른 아이템이 없어 샷갤 한번 써볼까 어? 오우 노이스 노이스 단약이 여전히 있는지 몰라요 여전히 있는지 몰라요 금 열쇠 아아 완료했어 이건 참 괜찮은데 이 게임어네요 The Mute House 할만해요 옛날 바이오 해서드 게임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 추천드리겠습니다